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6명 전원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구시에서 임대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신천지 교인에게 입주 특혜를 준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연립주택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들도 역시 다 신천지 집단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신천지를 믿는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 지금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천지의 집단 거주 상황을 잘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6년간 대구 다대오 집화에서 활동하면서 전도 교관을 맡았던 김충일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대오 신천지 교회에서 전도 교관으로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대오는 뭐고 전도 교관은 뭡니까? 신천지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역을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12개 집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중에 이제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지역이 다대오 집화라는 곳이고 제가 그 지역의 포항 지역에서 전도 교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언제 들어가셨다가 가서 전도 교관의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신천지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거는 2004년 12월에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서 처음 접했고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안에서 물론 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하고 가장 높은 지기에 있었던 게 보금방 교관이고 편의상 전도 교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 교관은 포항 지역에서 청년 포교 담당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도 교육 훈련 같은 거 담당하고 모임 담당하고 전도 업무 자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나와가지고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능 마치자마자 곧바로 신천지에 포섭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저희 친형이 저랑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형이 그때쯤에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형님도 빠졌어요? 네네 친형이. 그래서 친형이 빠지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생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마침 같은 대학에 온다 그러니까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받아서 그 선배를 통해서 성격 공부를 하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격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나요? 그런데 무작정 성격 공부하자고 하진 않죠. 그건 아주 옛날에 했었던 방법이고 성격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분하게 이렇게 좀 구체화된 단계를 거쳐가서 성격 공부로 유도가 되고 성격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미리 두고 열심히 공을 들인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단 상담소에서 저도 상담을 받고 신천지의 모순과 실체를 알게 돼서 나오게 되었고요. 구체적 얘기를 다 하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신천지에서 이단 상담하는 목사를 테러하라 이런 지령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지금 제가 일하는 이단 상담소 같은 곳에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되거든요.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게 돼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냥 숫자만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러 다니고 신천지의 모순을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원수같이 여기고 상담소에 못 가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킬 때는 이단 상담하는 목사를 이렇게 테러를 하게 되면 겁을 먹어서 이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더라도 적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못할 거니까. 법적인 처벌을 각오하고 신천지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테러라는 게 진짜 테러를 말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거를? 때리고 폭행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하셨어요? 시도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다 실패해가지고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고 그랬다는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가려는 사람한테 흔하게 나타난 일은 아니고요.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만희랑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 신천지의 실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에 해가 되고 실체를 폭로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만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거나 겁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갈 때는 굉장히 물고 늘어지고 못 나가게 회유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좀 전에 형님이 원래 신천지 교도여서 본인을 그렇게 같이 신천지에 끌어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형님도 그러면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형님은 아직도 신천지입니까? 나올 땐 같이 나와서 지금 형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입주민 140명 정도 중에서 94명이 신천지 신자였고 또 그중에 확진받은 46명이 전부 다 신천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는 집단으로 모여 사는 장소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집합본부든지 아니면 지교회든지 간에 집단 거주하는 장소가 있어요. 교회 내부에도. 내부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종일활동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종일활동자라고 부르고 또 특전대들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요. 특전대는 뭐고 종일활동자는 뭡니까? 종일활동자는 신천지에서 활동비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자신의 직업 없이 신천지 전도활동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특전대는 이제 그중에서도 좀 전도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포교활동을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오고 필요에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침투시키는 투입시키는 이런 그룹이 특전대라고 보시면 되고 종일활동자는 그 교회에서 전도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활동하도록 만든 사람들을 종일활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네. 모여 사는 곳이 있고. 그것 이외에 이제 가출한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신천지에서 지원을 일정 기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월세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도록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 집단으로 살게 하려면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이면 연립,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방도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런 데를 어떻게 물색을 해서 어떻게 집단으로 살게 합니까? 그런 곳을 신천지에서 알선을 조금 해주는 거죠. 알선이요? 네. 아무래도 좀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천지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살도록 하기 용이한 곳이죠. 왜요? 저렴하니까요. 월세가 저렴하고 또 이제 입주 자격도 또 청년들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고 85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진 곳이고 원래는 만 33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처음에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오히려 신천지 신도인 사람들이 아름아름 한 명 한 명께 소개해가지고 이런 거주 형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보통 신천지에서는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소개를 했을 수도 있고 교회 차원에서 조금 그런 장소를 알아봐가지고 알선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좋고 교회에서 위치도 가깝고 하니까 이쪽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면 신천지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름만 넣어가지고 근로자로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증명 관련된 서류 같은 것들을 떼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마치 그 회사에 재직한 사람인 것처럼.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거주를 같이 하게 되면 생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모여서 뭔가 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집단 거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서로 약간 좀 감시를 하는. 감시를 해야. 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함부로 좀 개인 행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무반보다도 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특성상 보통 집에다가 얘기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타겟 대상이 됐던 20대 초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출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출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집에서 반대를 하면 신천지 교회에 못 가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신천지 입장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출을 시켜야 신천지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집에 붙어있다 보면 어떻게든 조금 회유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이단 상담소 같은 곳에 데려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 입장에서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먹을 사람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고 신천지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가출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출을 시켰는데 신천지에서 집단 거주하는 신천지 교회로 데려와 버리면 부모님들이 신천지에서 사주에서 가출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신천지 교회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성 쉼터라든지 혹은 이런 장소들을 알선만 해줘서 본인들이 구해서 거기서 집단 거주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벌 때까지는 월세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 장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출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살게 되고 물론 그중에 전부 다 가출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 자취를 한다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또 위장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군요. 위장이라기보다는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위한 것이죠. 부모님과 관계를 단절을 하고. 그러니까 쉼터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아는 일반적인 신천지였거든요. 쉼터에 가는 것은 위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혜도 준다는데 예컨대 교수님 중에 신천지 교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부러워요? 네. 저희 대학에는 교수님 중에 신천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구본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중에 신천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그 대학에 다니는 신천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과제를 제출하고 활동하지 않더라도 교수님이 좋은 학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포교 활동하느라 바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이 자신도 신천지니까 상황들을 이해하고 조금 상황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학생들은 수업을 잘 안 듣거나 레퍼트가 조금 부실해도 A플러스를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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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데요. 그리고요.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달 19일인데 10명 이상씩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역학조사는 나중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혹시 아세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붉어지고 있냐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5년 동안 한 여러 기관에서 438회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이 받았을 때는 1년에 100회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표창 중에 하나가 2017년에 현재 대구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있습니다. 대부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받은 표창 중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상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의 상들이 돈을 주고 받는 상들이에요. 봉사단인데도 봉사는 안 하고 돈 주고 받아요? 봉사도 하죠. 실적도 있고. 실제로 실적도 있고 로비를 한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돈을 써서 주로 상 같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많이 끌어모으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시랑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일단은 신천지가 과거부터 정치권이랑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로비를 한다거나 과거에는 어떤 시도로도 했었냐면 그때 과천시민이 한 14만 명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신천지 사람 7만여 명을 과천으로 다 전입신고를 시켜가지고. 전입을 시켜버려요? 네. 전입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시장을 신천지 사람으로 당선시키자. 이런 검토가 실제로 진지하게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신천지가 실제로 23만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는 맘만 먹으면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서 당선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이런 정도의 관심이 있을 만큼 정치권에 관심이 계속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 정치권에서 인사들이 와서 현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전이라든지 축하 인사를 건네고 가기도 하고요. 정치권이랑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특정 후보를 뽑아라라고 설교 시간에 직접 얘기를 해서 저도 이만희 씨가 찍으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당선됐나요? 당선됐죠. 아 그래요? 과거에. 그러면 정치인들이 진짜 연루되어 있다. 연루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름 아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럼요. 말은 못하지만. 네.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연루되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구에 있는 정치인사들 중에서 혹은 고위 공무원 중에서 신천지와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생리를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신천지 사람들이 워낙에 조금 지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어느 곳에나 신천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검사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검사도 있습니까? 검사 있었죠. 경찰도 있고? 경찰 당연히 있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를 비호하는 활동들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신천 공무원에도 분명히 신천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공무원에도. 그 사람이 만약에 고위 공무원이라면 신천지를 도와주는 활동들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군요. 한 30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20억을 갑작스럽게 기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만 100억을 만들었다는데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는 큰 돈이 아니죠. 신천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에요? 네. 신천지에서 회계 보호가 되는 돈이 있고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신도들 자신들은 회계 보호가 투명히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정헌금이나 11조라든지 아니면 집하나 지교의 건축헌금 같은 것 정도는 해주는데.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기념품을 판매하고 총회 건축헌금 같은 경우는 회계 보호가 안 되고 숨겨져 있는 돈이거든요. 비자금처럼 은닉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그 돈은 제가 과거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최소 치료 잡더라도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5천억에서 6천억이요? 드러나지 않은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다대오지파 전도교관이었던 현 한국기독교 2단상담사협회 김충일 전도사였습니다.